오늘 뭐하세요? 어? 오늘 뭐하시자고? 오늘 뭐하시자고? 뭐해요 지금? 지금 이거 냉이가 있나요? 아니 겨울인데 냉이가 있네? 어 냉이 이거 몰랐는데 우리 여기 옆에잖아 여기 주차장 공간인데 엄마가 며칠 전에 왔잖아요 엄마가 이거 냉이라고 니들 이거 왜 안 캐고 있었냐고 우리 냉이 줄 몰랐어 그러니까 다 풀 줄 알았는데 아 그럼 여기 보이는 거 지금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이런 거 이거 다 냉이구나 이게 아 이거 다 냉이네 우리 몰랐잖아 이때까지 우와 냉이 엄청 많네 그러면 어 그렇구나 빨빨리 켜세요 여기 큰 거 있습니다 여기 여기 많아요 여기 여기 냉이 큰 거 없네 엄마님한테 가네 아이고 이거 진지하다 이거 아이고 이거 없는데 이거는 냉이인지 몰라서 우리가 여태 안 먹었다고 엄마가 엄마가 흥흥해가 들어왔어 저번에 봐봐요 뿌리 봐봐요 이거 냉이 맞아요? 어 냉이 냄새나 냉이는 가요? 냉이 맞아 이게? 냉이 맞아 냉이 아닌데? 냉이 냄새 나 냉이 맞아요? 냉이 맞아요 죽는 거 아니야? 먹고 냉이 맞아요 독초 아니야 독초? 아니야 잠깐만 여기 이것도 다 냉이네 그러면 이거 다 냉이네 뭐야 여기 우와 여기 냉이 밭이네 그냥 완전 응 이거 다 냉이네 그러면 잠깐만요 헷갈리기 시작했다 어 잠깐만 헷갈리기 시작했네 봐봐 봐봐 냉이 냄새 났는데 이게 냉인데 이게 이게 냉이에요 봐봐요 그리고 봐봐요 냉이 저게 뿌리가 이상하다니까 맞지?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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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 뿌리가 너무 길게 여러 갈래로 나니까 냉이는 이렇게 냉이넘새 나는데 이거는 잠깐만 잠깐만 응 이거 냉이넘새 나요 이거 네 이건 이거 냉이еся가 아니에요 봐봐 마테봐 그죠 이거 이거 아니야 봐봐 냉이 아니야 이거 냉이냄새가 아니야. 맡아봐라. 그죠? 이거 아니야. 냉이 아니야. 아 큰일날 뻔했네. 냉이랑 냉이 아닌거랑 너무 헷갈려요. 이파리 보고 깨면 된다. 이파리. 이런게 냉이냄새. 이거 냉이냄새. 이거 냉이냄새. 냉이냄새. 뿌리가 일자에요 냉이는. 일자여서 겉에 잔털이 붙어있는. 그렇죠 봐봐. 냉이냄새. 이렇게 중간에 굵은 뿌리가 있다고. 그리고 겉에 잔터리 붙어있는. 냉이냄새. 냉이냄새. 이거 이거. 이거. 이것도 크고. 이거 냉이냄새. 이거 냉이냄새. 헷갈리기 시작했다. 헷갈리기 시작했다. 헷갈리기 시작했다. 색깔이. 이런거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약간 달래보여요. 냉이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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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것들은. 와 미쳤다. 냉이냄새. 맞아맞아. 요것도 냉이고. 냉이가 이렇게. 원래 몰려서 커요? 원래 몰려서 커요. 이거 다 냉이냄새. 지금. 여기도 다 냉이냄새. 여기 냉이냄새. 우와. 냉이냄새. 군락지다. 군락지. 이거 냉이가 큰거야? 다 냉이냄새. 이거 내가 키워볼게. 큰거도 켜봐. 냉이 엄청 큰데 이건? 뭐야. 냉이가 이렇게 크다고? 이거 냉이 맞아? 우와. 아니 몇 포기가 있는거야 냉이가. 한 그거에. 어. 맞네. 맞아요. 냉이. 와. 이제 올라오고 있는거야. 이제 싹나오고 있는 냉이들. 와. 이제 싹나오고 있어. 이제. 와. 되게 싱싱하고 맛있어. 응. 되게 어린거에요. 어린 냉이예요. 어린 냉이예요. 와 이거 되게 맛있겠다. 야 이거 봐. 냉이. 와. 이런거 된장찌개 먹으면 미친다. 진짜 맛있지. 와 어린 냉이들이네. 이거 봐. 냉이뿌리 봐. 와. 와 미쳤다리. 냉이. 와. 냉이. 냉이. 군락지. 군락지 완전. 이거 봐. 이거 봐. 새 뿌리. 내 뿌리. 우와. 음. 음. 냉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여기 꼴 또 있어. 이거 봐. 와. 뿌리 봐. 응. 이제 나기 시작한 냉이들. 작잖아요. 이런거 진짜 맛있거든. 이거 이거 연해서. 거의 본냉이처럼 되어있는데. 되게 연한. 연한 냉이들이 되게 많아. 지금 여기. 봄냉이처럼. 우와. 대박. 음. 와. 뿌리가. 장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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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개만 넣으면 된다. 이거 된장찌개 한개. 냉이. 냉이. 냉이 된장찌개 된다. 여기서 심지어. 우와. 미쳤다지. 지금 아까 나한테 뭐하냐고 하더니 자기가 더 신났어. 야 이거 캐나 제비가 있네. 저희에게 더 신났어 지금. 저에게 더 신났어 지금. 거의 뭐. 게임. 게임 아이템 주는 느낌인데 이거 거의. 한개 된장찌개 끓으러 갑시다. 갑시다. 고. 고고고고. 아이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